안녕하세요. 후브2에서는 오늘의 추천 상품이나 여러 유용한 사용틱 등을 유튜브의 동영상을 통해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유튜브에서 후브2의 동영상을 시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유튜브 검색창에서 후브2를 입력하시면 후브2 로고가 메뉴에 보입니다. 이것을 클릭하시면 두 개의 대 카테고리인 후브2 추천 상품과 How to Hub2가 나옵니다. 후브2 추천 상품에는 매주 3회 새롭게 올리는 오늘의 추천 상품들이 모두 담겨 있으며 각 상품 제목 하단에는 상품 요약 및 프로모션 코드 등을 보실 수 있습니다. How to Hub2에는 후브2에서 궁금하신 다양한 내용들에 대한 팁들을 간략히 정리한 동영상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선택한 동영상을 주변 친지 분들께 전달하려면 공유하기를 클릭하여 각종 SNS로 전송하거나 해당 동영상의 URL 링크를 복사하여 카톡 등에 붙여넣기를 하여 보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